여자는 둘 중 하나야 살아? 아니면 되겠다 니가 팔아야 하는 건 반사님? 이제 후배한테 기회 좀 더 주시죠 무슨 짓을 했으라도 잡아 니들! 놔! 우린 다 쓰레기라고 쓰레기 지켜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제 목숨을 팔아서 지켜! 뒤가서는 수술비로 딱 손을 쳤다고 합니다 나 정말 도면칠 때가 아무 데도 없어요 지켜! 이러다 여기 이제 슬슬 똥물 대는 거 아니냐? 지격이 어딨어? 왜? 하지마 봐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사라져 버리는 거 그게 그 피로 모을 사랑이라는 거다 아니에요 심장 난 뼛속까지 온몸 통째로 느껴 난 진짜 사랑이야 지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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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뇨 지켓! Uz Velia .... 토지